10대 자녀 2명을 김해의 한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친부인 5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혼자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남은 자녀들이 계속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